에덴 시니어 센터, DC 메트로 지역 주정부가 인정한 챈틀리 에덴 홈케어 특별한 스페셜티를 가진 간병인들과 함께 어르신들을 더 잘 모시기 위해 새로 간병인 교육을 시작합니다.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간병인 교육, 당신의 새로운 커리어를 꿈꾸신다면 연락주세요. 전문적인 에덴 시니어 센터와 함께 전문 간병인으로 거듭나는 기회 문의전화 703-989-8157 DC 메트로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해 가장 잘 꾸며진 센터, 에덴 시니어 센터 차별화된 서비스로 차세대 시니어 센터의 모델을 제시하는 에덴 시니어 센터